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3일이고요. 기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이 전임 원내대표의 임기만 채우겠다. 원래는 1년인데 조기 퇴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박홍군과 손잡고 4월 말까지 원내대표를 하겠다라는 야욕이 분쇄됐습니다. 350명의 국회의원 증원을 막아낸 데 이어서 또 국민과 당원들의 승리입니다. 다같이 박수치셔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4월 7일에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고 4월 8일에는 임기를 끝낸다고 합니다. 이야, 한편 이재명 대표직 유지를 위한 당무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났다는데요. 전해철이 항의하고 기권도 하고 퇴장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한쪽은 당원과 국민이 승리하고 있고요. 한쪽은 당원과 국민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를 할까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7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고요. 4월 8일 주호영은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전임 원내대표의 임기만 채우겠다. 라면서 자기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간에 간받던 거 이미 보도가 다 나왔는데 나는 약속을 지킨다. 네, 좋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내려오는 거니까요. 국민의힘이 4월 7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 임기가 4월 8일로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라면서 원래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인데 작년에 전임 대표의 임기 안으로 하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고 그게 4월 8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작년 9월 원내대표로 새로 선출됐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나머지 임기만 채우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이준석 징계 뒤에 비대위 체제에서 잡음을 내면서 원내대표직을 조기에 내려놓은 바가 있는데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았던 문자 이거는 아침에 받은 걸 오후에 체리 따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오바를 한 것이고 검소 안박 때부터 무언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차곡차곡 쌓인 결과였죠. 그래서 주호영이 원내대표를 승계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죠. 처음에 그냥 박수로 결정합시다 해서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표결을 했고요. 이용호 의원과 6대 4 정도의 박빙의 차이로 원내대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합의를 갖다가 너무 민주당이랑 잘해줘서 진짜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기자나 정세균 등에게 극찬을 받았으며 백봉 신사상이라든가 올해의 정치인상까지 휩쓸면서 아주 그냥 여야 협치의 상징으로 떠올랐죠. 예를 들어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한 표결을 예산안과 원래는 연계해서 예산안 먼저 해야 된다라고 김진표까지도 얘기했었는데 그냥 그런 것도 다 합의를 해줬던 그런 합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기를 갖다가 4월 말까지 굳이 박홍근이랑 형동생 하는 사이로 알려지고 있죠. 양쪽에서 서로 최고다 얘기하는데 합의를 해서 4월 말까지 하겠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4월 28일까지 선거제 350명 늘리는 것을 처리하겠다라는 김진표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것까지는 책임지고 나갔겠다 아니었나 싶은데 그 당시에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저희가 계속 언제 원내대표 선출할 것이냐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결과 원칙대로 4월 8일에 물러나기로 하고 4월 7일에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책위 의장 인선과 일정까지 다 확정이 되면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수도권 경기 안성흐를 지역구로 돈 4선의 김학용 의원과 TK3선 윤재옥 의원의 양강 구도로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초 원내대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던 박대출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 추대되고 또 다른 후보군이었던 김태호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직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진주로 울산 출신인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PK가 다 한다라는 지역안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희생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금 박대출 의원의 경우는 의총을 통해서 최종 추인된다고 하는데요. 박대출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혁 정책이나 민생 정책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열심히 힘을 쏟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돼서 정책을 생산해내야 된다면서 당이 선도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양강 구도 속에 아직 당선이 유력한 인물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는 꾸준히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윤재욱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선대본부장 역할을 수행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대 경북의 TK의 싸움 아니냐라는 말도 있지만요. 결국 중심은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윤심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사실 이제는 더 따질 건 아닙니다만 다 윤심이죠. 다 친윤입니다마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TK 지지율이 좀 빠졌다. 이런 취지의 보도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탄히 지키기 위해서는 지지층이 강한 곳에서 또 사람이 나와서 그립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의원들 결정이니까요. 누가 옳고 그르다 저는 따질 의미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고 민주당과의 합의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의 당원들과의 약속이 중요한 거겠죠.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 본인 얘기로 한 거죠. 조기 퇴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반면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과 당원과 미래로 가는 정당이 있는 반면에 거짓말을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표직 유지하는 거 만장일치였다라고 어제 김의겸이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전해철이 항의도 하고 기권 및 퇴장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의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의 대표직 유지와 관련해서 전해철의 반발이 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어제 당직 유지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건데요. 일부러 하루 늦게 발표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탄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당무위 의결을 결쳐야 되는데 환노위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전해철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권 및 퇴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해철은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원 80조 1안과 관련해서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 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전해철은 이외에도 이재명이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거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 공소장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김의겸은 어제 근데 왜 만장일치가 아닌데 만장일치라고 얘기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저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치 탄압 여부 안건에 대해서는 전해철이 말하지 않았고 소집 절차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공개했냐라는 질문에 전해철이 자신이 한 말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면서 그런데 전해철 의원과 같은 의견을 말씀하신 다른 분들은 없었다면서 당무위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는 겁니다. 전해철 의원 측 관계자 전해철이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퇴장을 했는데 김의겸이 브리핑에서 만장일치라고 표현을 하니까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정당하게 의견을 표시한 건데 무시하고 전원 찬성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삼철 중에 한 사람 전해철. 문재인의 측근이기도 하지만 경기지사 예전 경선 때 이재명과 소위 말하는 송가혁과 제대로 붙어서 많은 정치적 상처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해철 입장에서 이재명 방탄 이재명 당대표이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신문들이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의 마음의 결정이 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멱살잡이 시작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키면서 주호영이 퇴임하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